안녕하세요.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전 영상의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전자칠판이라는 건데요. 어떤 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라고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트도 그릴 수 있고요. 스마일도 그릴 수 있고요. 별표도 그릴 수 있고 삼각형도 그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장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자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중국 다양하게 참여한 참여자들이 계속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스탬프 같은 걸 찍어서 별표 또는 하트, 물음표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여기 지우개로 불필요한 것들은 지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선택을 해가지고 위치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하트를 지우면 이렇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을 누르시면 레이저 포인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 이탈리아, 중국 뭐 이런 데다가 어떤 것들.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것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에 같이 청중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이동하게 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이트보드는 총 20개까지 전자실판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공유가 중지가 돼서 다시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다시 전자실판을 꺼내서 보게 되면은 앞에 작성한 내용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단,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고요. 단, 회의가 종료되면 사라지겠죠. 물론 자동으로 저장하는 옵션이 있기는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화이트보드가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 내용을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화이트, 제가 강의 진행하는 스타일에서 화이트보드가 아주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화이트보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무언가를 같이 적을 수 있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분위기 전환을 할 때 오늘 어떻게 저녁 메뉴, 점심 메뉴는 뭘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것들 적으면서 좀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밑에 여기죠? 여기 화면 공유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메뉴들이 뜨고요. 그 옆에 화이트보드라고 아예 있습니다. 저는 전자실판이라고도 주로 하는데요.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한번 클릭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총 2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리 작성을 해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위에 제목 같은 걸 미리 한 10개를 쓰겠다 그러면 10개에 맞춰서 이 화이트보드에 뭘 하겠다라고 지금 저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기억의 줄을 좀 예쁘게 거볼게요. 주에 남는 여행지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싶은 도형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써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써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는 방금처럼 쉽게 공유 버튼을 눌러서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청중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박사와 함께하는 5분 전 영상이었고요. 본 영상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카카오톡 개인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연락을 주셔서 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박사의 5분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